안녕하세요. 세무사 이장원입니다.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적근법 이번 시간은 핵심 병가별 중점사항, 성형외과, 피부과에 대해서 5분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기준을 잡은 건 수익금액 검토부표를 작성하는 그 병가 5개로 이제 핵심 사항들을 살펴볼 텐데요. 그 5가는 성형외과, 안과, 치과, 피부과, 한의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작성요령을 보게 되면 그 핵심 병가에 대해 주요 쟁점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. 이 5가는 주로 비보험 진료 유형이 많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성형외과입니다. 사실 성형외과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익금액 검토부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그 작성요령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적사항을 작성을 하고, 그 다음에 주요 의료기기를 작성을 하는데요. 이 작성을 보시면 고과순으로 작성한다는 게 눈에 띕니다. 그래서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 그 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, 그 다음에 강과상강이 적정이 됐는지 여부들을 그 고과순으로 확인한다는 그 접근법을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다음 3번부터 보시면 그 각과마다 그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고액순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액순으로 그 코성형이나 가슴성형 같은 게 있구나.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연 인원이 얼마고 얼마씩 그 수익금액이 됐는지 합계를 확인을 하고 이에 따라서 그 주요 사용재료까지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. 그 사용재료가 이 진료를 할 때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상호 대차를 해서 그 물품과 그 다음에 매출을 바로 상호 대차할 수 있다는 거죠. 특히 마취제나 보톡스 구입량이나 투입량을 그 누락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액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진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쉽게 파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. 그래서 성형외과 세무조사 케이스를 한 번 살펴보면 그 외국인 관광객입니다. 높은 인지도로 인해서 대부분의 현금 매출을 유인해가지고 수동장부로 이를 관리한 거죠. 그래서 쉽게 적발이 되는 이유는 특정 지역에 성형외과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매출 누락이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영업 형태는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피부과입니다. 마찬가지로 인적사항 쓰고 그 다음에 주요 의료기기 고가순으로 작성하는데 이거 의료기기 한 번 보시면은 레이저로 끝나는 게 상당히 많죠. 그러니까 각 병가마다 쓰는 의료기기들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페이지로 이제 3번 비보험 수익금액인데요. 마찬가지입니다. 피부과도 이제 피부 밖 피해 레이저 이렇게 각 병가마다 주요 핵심 진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당연히 사용 재료도 매칭을 하셔야겠죠. 그리고 피부과는 이제 추가적으로 에스테틱이나 탈모케어 같은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 이 판매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도 상당히 잘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피부과 그 수익금액 검토부표 작성한 걸 하나 보시면요. 그 인적상 쓰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현황 쓰는데 보시면 취득일이랑 취득가액 적혀있기 때문에 취득가액 적정성을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강가상각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비보험 수익금액에서 인원수 적고 그 인원수에 대한 수익금액 그러면 한 건당 얼마씩 받았는지도 어느 정도 매출에 파악이 되겠죠. 이에 매칭이 돼서 그 의료 재료 사용 재료에 대해서 현황 전월 2월이 얼마였고 차기 2월이 얼마고 당의 과세기간에 얼마를 사서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들의 여부는 수익금액 검토부표의 작성이 수익금액 검토표 그리고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가격과 다 매칭이 돼야 되겠죠. 일치돼야 된다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요. 그 다음에 피부과 세무조사 케이스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피부과는 피부과와 피부관리실을 같이 운영하다가 피부관리실만 먼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. 하지만 실질은 인근 빌라에서 몰래 운영을 하였던 거죠. 그래서 이 피부관리실에서 있었던 매출과 부수적인 화장품 판매 내역을 적출한 게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대부분 탈세 제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누락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적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은 삼가시길 바라시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